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새로운 곳으로 옮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여러 타입으로 좀 나뉠 수가 있겠죠 가장 크게는 같은 기종으로의 마이그레이션 쉽게 말해서 오라클에서 오라클 마이 에스케일에서 마이 에스케일 이런 식으로 같은 dbms끼리의 마이그레이션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기종 마이그레이션이 있는데 2기종 마이그레이션을 좀 더 세분화 할 수가 있어요 온프레미스에서 온프레미스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옮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rdb 에서 rdb 로 옮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rdb 에서 no sql 로 옮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세분화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일이 이 2기종 마이그레이션 중에서도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 시스템이 온프레미스에 있는 오라클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새로운 시스템이 aws에 있는 다이나무와 더해서 오라클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요즘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옮기는 경우라도 같은 db 매스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 크게 어렵진 않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스키마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옮길 수가 있는데 이제 오라클2 다이나무 db 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죠 기본적으로 스키마 구조 자체가 얘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의 자동차가 조금 더 새로운 자동차로 철바꿈을 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후자는 하나의 자동차가 로보트로 변신하는 그런 형태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별로 확 와닿지는 않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와닿을까요? 지금 현재 온프레미스에 있는 오라클에 한 400개의 테이블을 AWS 다이나무 db 한 10개의 테이블로 탈바꿈을 한다 라고 하면 사실 좀 의아하죠 저도 처음에는 어? 그게 된다고? 라는 생각이 되게 컸었어요 흥미롭죠 근데 다이나무 db 자체가 노 SQL이잖아요 데이터를 정규화를 하지 않고 드리브트 자체가 고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템들이 가질 수 있는 특성 자체가 매우 자유력이 높아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 경우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긴 해요 왜냐면 거의 rdb의 조상님이 노 SQL의 청소년이 되는 그런 격이랄까?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마이그레이션 플랜은 다양하게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db에 있는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이관을 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세웠던 플랜은 오라클에 있는 테이블을 다이나무 db에 있는 테이블 형태로 뷰로 한번 말은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옮기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플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게 있겠죠 바로 컬럼 맵핑입니다 예를 들면 오라클에 있는 A 테이블에 컬럼 1은 다이나무 db에 F라는 테이블에 어떤 어트리뷰트로 맵핑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정의를 해줘야 정확하게 데이터가 옮겨질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컬럼 맵핑의 레벨까지 가려면 전체적인 비즈니스 로직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뭐 굳이 엔드 투 엔드 프로세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시스템이 어떤 데이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데이터의 쓰임새가 어떤 건지는 파악을 해놔야지 맵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 땀 한 땀 파악을 해서 맵핑을 하는 정말 길고도 지난한 시간을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보낸 후에 드디어 지난달에 1차로 이행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것도 좀 재미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선은 다이나무 db가 가지는 모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온 디멘드 모드, 하나는 프로비전드 모드가 있는데 우선 온 디멘드 모드는 프로비전드에 비해서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WCU, RCU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하나를 읽고 쓰는 데 드는 비용이 프로비전드 모드보다 훨씬 비싸고 대신에 1초에 옮길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빠르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회사의 돈을 제 돈처럼 아끼는 착한 직원이기 때문에 프로비전드 모드로 맞춰 놓고서 이행 테스트를 했었고요 프로비전드 모드로 가면 WCU, RCU에 대한 캐페시티 유닛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1초에 데이터를 읽고 쓰는 횟수의 리밋을 걸어 놓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초에 데이터를 10개 옮길 거야 100개 옮길 거야 이런 건데 물론 당연히 1초에 100개 옮기는 게 좋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1초에 100개 옮기면 비용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캐페시티 유닛을 되게 적절하게 조정을 해 줘야 돼요 왜냐면 너무 또 낮게 잡아 버리면 데이터가 옮겨지는데 굉장히 하세월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스로틀링이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이 속도와 비용의 적정선을 찾아서 그 정도로 유닛을 잡아 줘야 되는데 이게 또 약간 허들이 있는 게 하루에 4번밖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캐페시티 유닛을 만으로 지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4번이 끝나버렸다 라고 하면은 만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하루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온디면드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머리를 잘 써야 된다 명리하게 조절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캐페시티 유닛을 올려놓은 상태로 내가 다시 내리는 걸 까먹었다 라고 했을 때는 요금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니터에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붙여 놨어요 캐페시티 유닛 꼭 내려놓기 이렇게 까먹을까봐 오늘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 보았는데요 요새 뭐 이기종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 되게 많죠 탈오라클이라고 해서 오라클을 벗어나자라는 기업들도 여기저기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뭐 RDB에서 노예스킬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요즘 오는 채용 메일들 같은 거 보면은 이기종 마이그레이션 하는 사람 구한다 이런 구인 메일들이 종종 보여서 아 요즘 그래도 조금씩 하는 추세이구나 라는 걸 좀 파악하고 있는데 아무튼 요즘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고 뭐 나름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기종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질문사항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